기침을 심하게 하던 20대 A씨. 지금까지 그저 기관지가 좋지 않아 그렇다고만 생각하다 비염과 아토비과 있어서 이런 기침이 천식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 알레르기 지방은 없었고 이름도 생소한 폐동정맥 기형을 진단받았습니다. 인체내 폐의 혈관은 크게 폐동맥, 폐정맥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폐포로부터 산소를 주고받는 기능을 하는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동정맥 기형은 이 중에서 모세혈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질환으로서 쉽게 말하면 폐동맥과 폐정맥 사이에 폐포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는 비정상적인 샛길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샛길을 통해서 혈류가 지나가면 폐포를 통한 정상적인 가스 교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폐동정맥 기형은 주로 폐하협에서 호발하며 환자의 약 3분의 1이 다발성, 약 3분의 2가 단발성으로 나타납니다.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20, 30대지만 어느 연령에서도 발병할 수 있고 25에서 30%는 소화기의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폐동정맥 기형은 엄마의 뱃속 태생기 중 혈관의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혈관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청성 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약 80%에서는 다른 선청성 질환인 유전성, 출혈성 혈관 확장증과 동반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기형들의 특징은 태어날 때는 작아서 발견되지 않거나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사람이 성장과 더불어 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증상이었던 환자도 결국에는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폐동정맥 기형은 전체 인구 10만 명당 2, 3명에서 생기는 드문 질환입니다. 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전신을 돌고 온 산소 농도가 낮은 피를 폐포에서 산소 포화도가 높게 바꾸는 것인데요. 하지만 폐동정맥 기형이 크거나 여러 개일 경우 산소 교환율이 낮아지게 돼서 등산이나 심한 운동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폐동정맥 기형이 있는 부위는 더 이상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산소혈증,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형 부위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혈관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객혈 또는 혈용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뇌 경색이나 뇌 농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폐의 기본적인 역할은 호흡이지만 말초정맥에서 생긴 혈전들이 머리로 날아가지 않도록 한번 걸러주는 거름망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동정맥 기형에서는 혈류가 이 거름망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혈전들이 쉽게 뇌혈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의 증가로 폐동정맥 기형이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발견된 모든 동정맥 기형은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요? 2011년에 출간된 치료 지침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3mm 이상의 동맥을 가진 폐동정맥 기형은 치료해야 하고 소아의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를 하고 자랄 때까지 경과관찰을 권하고 있습니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폐동맥 혈관이 3mm 미만이거나 소아인 경우에 경과관찰을 권하고 있는 배경은 사실은 너무 작은 혈관에서는 치료에 이용되는 시술기구가 제대로 동정맥 기형이 있는 부위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가능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인터벤션 치료가 가능한 모든 폐동정맥 기형은 치료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는다면 약 반수에서는 결국에는 임상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동정맥 기형 진단에 사용되는 영상검사에는 전사나 단층 촬영술과 자기공명 영상이 있는데요. CT는 출혈을 발견하는 데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크기가 큰 동정맥 기형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MRI는 동정맥 기형의 초기 진단에 필요하며 자기공명 혈관 촬영술은 동정맥 기형을 통해 혈류의 속도를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작은 병변들을 놓칠 수 있는데요. 혈관 조형술은 침습적이기는 하나 동정맥 기형 내의 동맥과 정맥의 영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이러한 혈관 조형술상의 결과는 적절한 치료 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기형이 있는 부위의 폐 자체를 잘라내는 수술적 절제술과 동정맥 기형 부위만 선택적으로 막아주는 인터벤션 시술이 있습니다. 폐동정맥 기형의 약 반수 정도에서는 폐의 여러 부위의 다발성으로 병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쪽 폐의 병변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추적 관찰 중에 반대편 폐에서 서서히 커지는 또 다른 동정맥 기형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성향 때문에 현재는 수술 위험 부담이 적은 인터벤션 시술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표준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혈관 기형 부위를 한 번 또는 두세 번의 단계적 수술을 통해 완전히 도려내므로 출혈의 위험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장점이 있으나 폐를 절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수술적 절제보다 인터벤션 시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정상 폐 조직의 큰 손상 없이 동정맥 기형만 선택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시술 후 환자의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및 마취와 관련된 부작용이 없으며 회복 기간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 절개 부위도 매우 작아서 흉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시술 후 미용적으로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영상의학 인터벤션 시술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혈관 혹은 기타 원하는 신체 부위에 직접 카테터나 의료용 바늘을 넣고 의학 영상 장비로 몸속을 관찰하면서 색전 물질, 코일, 스탠트 등을 이용해 치료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 물질이 몸속에 삽입이 되는 만큼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동정맥 기형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해주기 위한 혈관 색전 물질들과 동정맥 기형까지 가는 혈관 길을 찾고 색전 물질들을 안전하게 전달해주기 위한 카테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술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나 색전 물질은 미국 FDA 및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며 벌써 50년 가까이 동정맥 기형의 치료를 위해 사용해왔던 기구들이 발전되어 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약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폐 동정맥 기형으로 이명이 올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드물지만 이명은 폐 동정맥 기형이 있는 분에게 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명은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귀 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현상을 말하며 대부분 청각기관의 손상 때문이지만 드물게 중추신경계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이 폐 동정맥 기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이나 뇌농양 같은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동반된다면 이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신경학적 증상들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약 상식 계측이 YES OR NO! 두 번째! 흡연은 폐 동정맥 기형 치료 가능성을 낮추나요? YES 맞습니다. 폐 동정맥 기형으로 인터벤션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동정맥 기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청성 질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흡연과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오다가 최근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 새로운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폐 동정맥 기형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벤션 치료를 했을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치료 성적을 비교했더니 흡연자 그룹에서 성적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확한 기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흡연이 유발하는 혈관 내 염증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 동정맥 기형의 예후는 청색증 및 유전성 출혈성 혈관 확장증의 동반 여부와 합병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그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 동정맥 기형의 경우 무증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 결과 폐 동정맥 기형의 소견이 나왔다면 가벼이 열기지 말고 증상이 어떠한지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벤션 치료가 의료진을 제외한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결정을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미루다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뒤늦게 고생을 하실 수도 있고 병변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 나면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폐 동정맥 기형은 선청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위험한 합병증들을 미리 예방하고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무증상으로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